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음압병실을 갖춘 병원이 부족해 환자를 옮기느라 골머리를 자치단체마다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지 꼭 7년 되는 오늘 그 아쉬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아직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여부는 결론내지 못하고 논의 중입니다. 지난 20일 경남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들은 마산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4곳에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음압병실은 이곳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 36개가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음압병실이 진주경상대병원에 있는 4개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경남의 확진 환자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만 중증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 타지역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 일반 병동과 국립마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서둘러 지정한 이유입니다. 마산의료원에 이어서 국립마산병원을 우리 경남의 두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진주의료원의 공백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돼 1만 2천 명을 치료하고 498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해, 합천, 진주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 이렇게 원거리 이동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전 지사가 최근 SNS에서 자신의 임기 때 건립한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의 치적을 자랑하자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발생 때 지역 공공병원이 음압병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국가정책 과제였다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